바다에 가요 바다에 가요 바다에 가요 방구 오케이 기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오늘은 수다 남의 딸미니와 다리가 엄마와 처음으로 바다에 가요 오 엄마는 아침부터 열심히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딸미니와 다리는 두근두근 빨리 바다에 가고 싶어요 둘은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람쥐 아저씨 다람쥐 아저씨 우리 우리 지금 바라에 가요 처음이라 매우 기대대요 바라라고 조심해 빨리 와 아빠 오빠 기다려 달미나 달미나 다리야 나무 서두러지마 물고기 물고기 잡는 거 아 갱가루 공 갱가루가 수박 모가 갱가루 수박 모가 고기 고기 아저씨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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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고기들 고기 고기 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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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점심을 먹자 우와 잘 먹겠습니다 달미니와 다리는 도시락 카라미 이 책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셨나요? 뭐 여기? 뭐 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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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 그다 다시 저런 꽃으로 참 신기하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